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국회 앞에서 전국에서 모인 전현직 교사들의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일곱 번째 집회로 주최 측이 추산한 참석 인원은 25만 명입니다. 모레 숨진 서희초 교사의 49재를 맞아 참석자들은 검은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교권 회복을 위한 법 개정과 진상 규명을 외쳤습니다. 첫 소식 윤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 옷 차림에 사람들이 국화꽃을 차례차례 내려놓습니다. 피켓을 든 집회 참가자들이 국회의사당 앞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주최 측은 25만 명, 경찰은 9만 명으로 추산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쯤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숨진 서울 서희초등학교 교사를 추모하고 국회 차원의 법 개정을 촉구하는 일곱 번째 집회가 열렸습니다. 서희초 교사 선생님의 사연은 모든 교사들의 사연이랑 똑같아요. 이 일이 내일이다라는 마음으로... 숨진 교사의 동료들이 단상에 올라 추모의 뜻을 밝히고 아동학대처벌법과 아동복지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동료들이 안전하게 가르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앞장서 주십시오. 고인의 죽음에 대한 진상 규명을 철저히 해주십시오. 교사들은 숨진 서희초 교사의 49제인 모래를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연가 파업 형식으로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교육부는 수업을 중단하고 집단 행동을 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MBN 뉴스 윤현지입니다. 외과 정 Ao 감사합니다.